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은 먼저 나와의 관계성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옴한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집중을 못해요. 무언가 틀어놔야 돼요. 샤워를 할 때에도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사 같은 거를 안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잠잘 때 어떻습니까? 뭔가 음악을 듣지 않으면 이상해요. 그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좋아요가 적지? 왜 내 댓글에 대댓글이 없는 걸까? 이렇게 뭔가 확인을 하고 세상과의 소통에 대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FOMO라고 합니다. FOMO. F-O-M-A. Fear of Missing Out. 발음은 좀 그런데요. 두려움입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Missing Out이에요. 내가 잊혀질까 봐, 사라질까 봐, 내가 뒤처질까 봐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계속 이 사람과의 소통, 정보의 교류를 우리는 늘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도 어쩌다 보니까 또 늦게 자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그냥 미친 척하고 한 번 있어보세요. 휴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여행 가기도 어려운데 가만히 이렇게 그냥 멍은도 한 번 때려보시고 어떤 날은 레이지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에게 어떤 의무와 어떤 계획도 필요 없다. 그렇게 레이지 데이도 한 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 보지 못한 내가 보여요. 어?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잡지 않았던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서 또 나를 발견합니다. 뭔가 평소에는 이 정신이 어딘가에 집중이 이렇게 뭐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않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우리의 사람은 뭔가에 집중하지 못할 때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찾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어보면 어? 이것도 꽤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관계는 별 얘기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막 이것저것 오늘 뭐 먹을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뭐 정말 관심이고 좋은 얘기지만 늘 똑같은 얘기. 또 그러다 보면 또 누구를 이렇게 막 씹게 돼요. 그러고 보면은 아이씨 나 왜 이러고 있지? 참 좀 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싶은데 누군가 이렇게 욕하다 보면은 막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싫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참 좋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가 있나요? 아마 부모 자식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특별히 서로 그냥 냅둬도 괜찮은 관계 이게 무관심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나 가까운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초기에 그 뜨거웠던 서로 막 연락 주고받고 막 긴박했던 열정적으로 타월었던 그 시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관계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와 그러한 시간을 사실 잘 많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 자타에 대한 구분이 참 애매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좀 어색하죠. 좀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영혼을 담아가지고 영혼 한 스푼 담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을 하면 그게 더 좋고 더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면 뇌가 그렇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했는지 나에 대해서 했는지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편안하고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남과 있을 때도 비슷하게 대해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우리가 혼잣말로 혼자 운전할 때 아이씨 띠 처리해야 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어느 순간 옆에 누가 타고 있어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 편해지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걸 이제 모국어라 그러죠. 모국어라는 게 보통 엄마의 언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내가 예전에 원래 썼던 근본에 대한 정서와 표현을 의미합니다. 모국어가 튀어나옵니다. 남녀관계에서도 오래 지내다 보면 모국어가 나와요. 예전에 그 오빠가 아니고 예전에 그 동생이 아닙니다. 처음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타올랐던 그 불같은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거든요. 이것은 잘못되고 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평소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코로나 이혼이 좀 늘었는지 알겠죠.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쭉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서로의 깊은 속내를 나눌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 서로가 서로의 민낯을 자주 보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원래의 모습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보다 더 발전된, 더 성숙된 관계를 위해서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가꿀 수 있어야겠습니다.